I'm in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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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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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호가 올 때가 아닌데? 윤호야! 어 내가 전화하면 안되는거지 너 궁금했어? 야! 너 안녕! 어 네 형씨 네네 무슨 일이에요? 어 왜 안되지? 어? 아 그러면 제가 아 또 우리 또 센스 넘치는 아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아 저희 또 저희 진짜 어우 윤성씨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? 아 진짜 아 아 아 사씨는 요즘 뭐 들어요? 어 여상씨 너를 만나 많이 듣고요 아 사씨는 무슨 색 하고싶어요? 이렇게 가만히 쓰래 옆에 앞에 사나라고 적혀있는데요? 난 이미 안들어봤어 아 그래? 아 어 벌써부터 연습하고 계신건가요? 저희 춤 아닌거 같은데? 아 갑자기 갑자기 어 연습도 실전처럼 하시네요 종호씨 아 형 마음 끝까지 했던게 그 뭐냐 형도 그 노래 제일 좋아하잖아 그죠? 제일 좋아? Fever 그치? 아 그래 형만 마음 타려고 아니 이제 트랙리스트 공개됐어 아 아니 뭐야 아 에이티즈 앨범 전체중에서 마음에 드는 건 Fever 어? 그리고 이번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꿀릴볼 그게 뭐야 저 춤을 춰도 되게 좋아요 기울여도 아 아 아 아 까다롭네요 에이티즈에 많이 기다려주셔서 네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먼저 활동할 곡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곡은 아니었고 사랑은 혼자 같아 네 저는 항상 에이티즈한테 고마워요 형 근데 그 견진은 약간 뭐? 상관없어? 근데 저는 세 번째 앨범데데도 그렇지만 약간 무락이 돼버렸어요 무락이 돼버렸어요 저 앨범에 같이 올라갑니다 아 올라갈 때는 아 네 컴백쇼에서도 뭔가 좀 볼 수 있지 않아요? 네 알겠습니다 작성 근데 일단 네? 작성은요? 컴백쇼 VCR이 장난이 아니고 아하 네 좋은 거 소원 이사님? 아 네 근데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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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진짜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건 안 보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꼭 감안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심지어 아까 홍주이 형이 잠깐 스포어하는 부분을 왜 한 번씩 보여줬을까? 맞네 홍주이 형이 장사 아 아유 그치? 왜 걸었나 봐? 아 그럼 네 걸어 나가는데 걸어가고 있네 아니 참 잘 걷는 거야 유일하게 안 걷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음악 방송에서 안 하는 곡도 있는데 음악 방송에서 안 하는 곡 많죠 되게 거의 아니 맞아요 이게 쓴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정규 앨범도 수록곡이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앨범 수록곡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진정 군밀곡이 너무 근데 이번 앨범도 너무 명곡이고